세번째 요리 배우선 보고 자 세번째 요리는 저희는 매우냐 영롱지 색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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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쉽겠어요 한번 먹어봐 끌렸어 우리 소스를 뿌렸어 매우 소스로 아 뜨거워 이걸 다 보여줘야되다니 자 계란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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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서 봐 우리 봐 계란찜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불닭발 닭 동찜이 됐다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계란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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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한거는 유튜브 스페셜 채널에서 저 계란찜 계란찜 아 오늘 더 맵게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